코로나19로 인해 박해국가에서 생필품 지원 못받는 기독교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메론인입니다. 선교신문 한국 오픈도에 의하면 코로나19로 봉쇄된 박해국가에서 생필품 지원 못받는 크리스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오픈도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메론 상황을 전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의 은폐 및 강력한 봉쇄 조치로 많은 사람이 감염 위험과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심리길 한국 오픈도어가 기도 후원자들에게 알렸습니다. 특히 소수 종교인으로 평소에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해 온 크리스찬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더욱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박해국가의 크리스찬들을 위해 현지 교회와 오픈도어가 긴급식량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스트레스를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트루크메니스탄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정부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구경TV에서는 바이러스 관련 뉴스나 감염자 수를 보도하지 않고 정부도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는 식료품은 매우 비싸고 한정량밖에 살 수 없다. 식료품 물량도 충분치 않다며 봉사령이 내어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이 금지돼 지역교회 성도들이 멀리 떨어진 지역의 성도들을 만날 수 없고 고립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증곳에서는 식료품이 더욱 부족하고 크리스찬들이 신앙 때문에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주 도시교회 성도들이 식품 패키지를 사서 여러 마을의 성도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중아시아 우즈벡시탄 역시 코로나19로 상황이 악화돼 거리 이동이 제한되고 차를 타고 식품, 약품을 사는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친척과 지역 공동체가 도와주지만 크리스찬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한국 오픈도어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있다며 자녀가 4명인 한 가족은 외딴 산간지역에 사는데 그 지역에서 유일한 크리스찬 가족이라고 모든 친척과 이웃이 끊임없이 압박하고 박해 이 가족은 그곳에서 살기가 어렵다. 가장인 바트리는 바이러스 예방 봉쇄 조치 이전에도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은 바트리 가족이 일하거나 공부하지 못하도록 온갖 종류의 장애물을 만들었고 바트리는 생계를 위해 일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다녀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마을에서 위협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욱이 최근 마을당국은 식료품 상자를 가난한 주변에게 나눠주며 크리스찬인 바트리 가족은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가장 가까운 지역교회는 바트리 가족에게 식료품 패키지와 약간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는 고립되어 박해들 속에 있어야 하는 우주백시단에 무슬림에서 개정한 크리스찬 성도들 위해 기도해달라며 이들의 경제적 상황, 코로나 위기 속 의료 상황을 위해 기도하며 어려움에 처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론에서는 코로나19와 사하라 이남지역까지 옮겨지면서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메론은 16일 현재 확진자 1016명, 사망자 21명으로 아프리카에서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메론 북쪽 끝, 카사마을은 보코하람 무장대원들의 공격으로 인해 거의 백채의 집이 파괴됐는데 대다수가 크리스찬 집이었습니다. 구세 소년 구호다의 아버지 모해 와다와는 보코하람의 지난번 공격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는 목회자들이 위험하다며 한 목사님은 나는 보코하람이 다음번 공격 타겟으로 삼은 사람들 명단에 올려져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주님께서 내게 침착하고 강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는 이 지역에 박해받는 교회 성도들을 계속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각자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크리스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희씨, 크리스찬TV였습니다. 요한희씨, 크리스찬TV였습니다.